미국사단의 개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 채널 멤버이신 현실남매님께서 통령의 구를 제가 지금 묶고 있는 대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걸 먼저 한번 이거는 포장된 물이네요 생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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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길수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% 뭡니까 거제 거제도 생굴 이렇게 하나가 1kg 짜리입니다 세상에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런 거를 세 봉지나 보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나 다 먹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 원수로 갚나 그 다음에는 까미불만 보낸게 아니라 석화까지 보내주세요 아이스팩 해가지고 아이스팩을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스팩이 피었으면 좋을것 같아요 아이스팩이 엄청 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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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현실라메님 아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